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현장을 급습한 안동시 선관위가 10일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고발했고 예비 후보 기간 배우자가 남편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SNS 단체방에서는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있는데도 구두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에 따른 선관위 고발 외에 국민의힘 안동예천 책임당원들도 경선 당시 거짓 응답 지시 유도,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후보와 배우자를 별도로 고발했습니다.